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보내온 rsvp 결과를 온 세상과 함께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결과를 보여줄 페이지가 필요하니까 만들도록 하죠 페이지를 면 rsvp result 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탑에다 놓고 create page 합시다 나왔어요 자 여기 이제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써야죠 이런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catering 서비스가 있다면 그들에게 이 페이지만 보내 주면 되요 그 다큐멘트를 공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공유하면 그들이 구글 어카운트가 있어야 되고 등등등 여러가지 복잡하지만 이렇게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되죠 자 어떻게 공개하냐면 insert spreadsheet 아까는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spreadsheet form 이었고 결과를 보는 것은 spreadsheet 입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spreadsheet을 만드시면 리스트가 길어지겠지만 지금은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셀렉트 하시고 됐어요 제가 여러가지 실험 해보세요 border 하고 뭐 그런 것들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하고 600 이거는 아까 form이랑 달라서 form은 입력해야 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이 RSVP 리스트는 몇 명이 오냐에 따라서 길이가 늘어나요 몇 명이 올 거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이걸 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늘면은 뭐 scroll bar 해서 움직여가면서 보라고 하고 60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기 view에는 spreadsheet 있고 리스트가 있는데 용도가 다른데 우선은 spreadsheet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save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이대로 보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꼭 save을 해야지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자 그렇게 하면 일이 된 것 같은데 실은 안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 서류를 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share 한 사람 중에 이 경우엔 제가 owner이기 때문에 그렇죠 share도 안 돼 있고 이걸 볼 권리가 이 다큐멘털 볼 권리가 없는 사람은 이 페이지 와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나 하셔야 되요 하나는 이 그 security 를 갖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바꿔야 되요 자 제가 페이지 열고 살게요 여기 가서 docs.google.com 가셔서 피크닉 열어보시면요 여기 share 보면은 이게 전 세계와 함께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share 가가지고 여기를 해야 되요 publish as webpage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지금은 sheet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여러 가지 sheet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spreadsheet 안에 페이지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page 2가 있고 이렇게 page 3가 있거든요 이제 공유할 때 어떤 페이지를 하느냐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아시고 우선 그 다음에 share 한 다음에 publish as webpage 하면은 이 sheet을 전부 다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할 것이냐 제 경우에는 sheet 1만 하고 싶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automatically republish when changes are made 누가 뭘 바꾸더라도 계속 publish 하라 이게 publish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start publishing 하면은 눌렀고요 그러면 이제 자 이걸 어떤 식으로 publish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해 주는데 이걸 웹페이지로 하려면은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내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뭐 embed 하려면 이것이고 이렇게 하려면 이것이고 등등등 이거는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한 거고 지금은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럼 close 하시면은 이게 publish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auto save 됐으니까 그냥 닫으시면 돼요 이것도 여기죠 와보시면 지금 저희가 보면 아무 차이 안 나요 그냥 보이는데 log in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atering service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을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하이트를 600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리스트가 길어지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두 가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이 permission을 갖다가 publish를 해서 온 세상에 볼 수 있게 하는 거였고요 여기 다큐먼트 가서 여기 해가지고 share 가서 share에 가서 publish 하는 거였어요 했었고요 이미 했죠 중요한 거로 다시 보여드렸어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해야 할 일은 이걸 메뉴에다 넣어야 돼요 지금 메뉴 없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어디다 할까요 세번째 네번 세번째 페이지 밑에다 넣어 들어가죠 첫번째 두번째 박스에요 두번째 박스에 add 저희가 이름을 rsbp result 라고 했는데 왜 두 페이지가 있지 이거다 이거 아까 제가 했다가 잘못되서 지운 건데 남아있네요 이거예요 이렇게 했고 다음에 ok 됐죠 밑에다 놔두고 싶으면 놔두고 이렇게 한 다음에 ok save changes return to site 자 그럼 여기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클릭 해서 요 링크를 catering service에 보내주시면은 또는 뭐 이 관계되는 자들한테 모두 보내주시면 다들 몇 명이 오는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